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상당한 이제 원외의 실세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에게도 언니 동생 했다고 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웠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도 아주 막약한 사이였고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당내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정말 돈을 받은 정황이 있거나 그 돈이 어디서 발견이 됐거나 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그 사업가 사이에서 나온 그 대화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과도한 수사다. 임지혜 변호사,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2일 오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 2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죠. 사무부총장이죠. 그리고 상임감사 강 씨와의 통화 녹음 내역에서 봉투가 10개가 준비가 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점이 시발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통화 녹음을 근거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금품 10억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강 씨라는 사람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해라 라는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박 부위원장, 윤관석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검찰이 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윤관석 총장에게 이렇게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국 대의원이 15,900명 정도 수준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줄 것인가 이게 또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또 대의원들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외부에 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또 남아 있고요. 당시에 제가 전국위원장이기 때문에 200명의 전국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럼 저도 돈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저는 어떤 일체의 그런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게 저 정도 규모의 전국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준다? 저는 이 현대 정치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이거는 다분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 두 분의 대화에서 나온 계획, 제안? 그 정도로 이 정도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까지 혐의입니다. 그리고 꼭 따라 나오는 게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지난 2008년 얘기도 또 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룰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민주당 전대 룰을 보면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들보다 많은 지분의 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 한 표가 대의원 한 표 똑같이 등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표가 더 많이 반영이 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누가 되었건 한 표는 한 표예요. 권리당원들 표와 그 표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제가 알기로 민주당 전대에서 컷오프 통과할 때는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더욱더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대목이지만 지금 수사 중인 단계에서 확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상당한 원외의 실세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에게도 언니 동생 했다고 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웠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도 아주 막역한 사이였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당내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은 현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을 아끼면서 좀 더 지켜볼 수사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 의심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재일 변호사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금품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구형보다 더 높게 실형이 나왔어요. 검찰 구형은 3년 구형했는데 오늘 선고는 4년 6개월 선고 나왔거든요.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검찰의 구형은 어떤 선고에 대해서 그냥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일 뿐 선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구형과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구형이 보통 선고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죠. 검찰에서는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법조계 용어로 올려치기라고 표현하고도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재판부가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돈 살포 문제하고 혐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연관을 지어요. 오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가 예외적으로 높이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오늘 구형하고 선고하고 이 전당대회 돈 살포 혐의하고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명백히 좀 구분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정말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받았다면 이렇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는 게 합당하죠. 합당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어떤 사업가 사이에서 나온 대화를 가지고 윤관석 의원에게 적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정말 돈을 받은 정황이 있거나 그 돈이 어디서 발견이 됐거나 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녹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그 사업가 사이에서 나온 그 대화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과도한 수사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가 얘기한 대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